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을 그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3일 후에는 주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주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이제 나는 주위에 내 맘도 내 생명도 마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텐데